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 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표준은행 사이트랑 좀 다른 사이트에요.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범 프로젝트 있고 그 중에서 쭉 여러가지가 나와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금융 인프라. 조금 전에 봤던 abc 와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려고 하는 건 시장 인프라에요. 시장 인프라 항목에 들어오시면은 고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팡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때와 좀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시작 인프라. 고팡이에요. 고팡이고 영어로는 고팡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말트 프로젝트라고 표현합니다. 말트는 마켓 약제에요. 마켓. 마켓. 리얼타임. 리얼타임. 오토노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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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타임. 그래서 줄여서 m a r t. 오토노무스하고 그리고 리얼타임인 한 마켓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에요. 기존의 마켓과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토노무스하고 리얼타임입니다. 오토노무스가 무엇이고 리얼타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고팡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니까. 이 고팡을 고팡에서 기초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용 인프라라고 하는 걸 구축합니다. 신용 인프라. 신용 인프라. 왜 밑에 밑줄이 꺼져있네요. 밑줄이. 자 밑줄이 왜 꺼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밑줄을 세워버리죠. 자. 그래서 신용 인프라를 알아야 되고. 신용 인프라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금융 인프라를 코딩을 해나갈거에요. 코딩하는 순수도 바로 금융 인프라를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팡을 먼저 코딩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신용 인프라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금융 인프라를 코딩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고팡은 오토너머스하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사람이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하는 은행.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하는 시장.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건데. 그 점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리얼타임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는게. 중국집. 이번에 얘기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팝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파는데. 짜장면을 백그릇을 팔았어요. 백그릇을 팔면은. 그렇다면은 백그릇에 해당하는 밀가루와 그리고 식용유와 그리고 뭐 등등등 단무지나 이런 것도 소비했겠죠. 소비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일한 소비한 소비한 자원을 주문하는 주문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거죠. 사람의 개입 없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어떤 내가 얼만큼 썼으니까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우리 밀가루 몇 포대하고 식용유하고 뭐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대단하냐는 건데 대단한 이유는 이것을 한국의 모든 업소, 공장, 산업, 사회, 기관, 행정, 관청에 적용하는 이 알고리즘. 그죠?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한 알고리즘일 뿐인데 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한국의 모든 조직에 한 번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오토노머스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은 뭐냐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지금 짜장면이 도대체 몇 그릇이 팔리고 있는지. 중국집에 중국집의 주방인원은 몇 명이 몇 명이 작업하고 있고 몇 명이 작업하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홀에 손님은 몇 명이 있고 손님은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예약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약자는 오늘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간다면 안 간다면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대기 시간은 얼마 될지. 혹은 지금 갔으면 이미 업무를 종료했을 수도 있죠. 혹은 업무 종료. 재료가 빨리 떨어져서 재료가 일찍 소진되어서 오늘 영업은 끝냅니다. 이렇게 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료일 수도 있죠. 요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내가 그 중국집에 가봐야지 갔더니 세상에 재료 소진으로 재료 소진으로 종료. 오늘 업무는 마감. 혹은 주인의 사정으로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휴무. 요런 간판이 붙어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지 오늘은 땡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요것을 실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집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갔을 때 재료 소진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러한 리얼타임을 한국의 모든 조직에 저기해보자. 병원에 적용하고 학교도 적용하고 관공서도 적용하고 뭐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그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죠? 모든 종류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어떤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이런 실시간 개념을 적용하자 두 가지에요. 요 두 가지가 적용된 형태의 새로운 시장 그것이 고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판은 요렇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요 요렇게 코딩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코딩 했습니다 언제 다 했느냐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해 3월달에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강제 했었죠? 요거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이 강의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시청자가 굉장히 좀 조조했는데 리얼타임 피닉스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요 주제입니다 그죠? 리얼타임을 다뤘던 거예요 오토노머스 까지는 안 다뤘어요 여기서 리얼타임 피닉스에다가 우리가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기능 오토노머스 기능을 추가하면 그러면은 바로 요러한 곱항이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기는 이미 우리 강의하면서 다 끝냈잖아요 코드도 다 살펴봤었죠? 그죠? 여기다 오토노머스 기능을 어떻게 넣느냐는 건데 요것도 간단해요.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항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요것도 제 생각에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올해 7월달 정도면은 혹은 8월달 늦어도 8월달 정도면은 베타 코드 베타 서비스 가능한 코드가 충분히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